안녕하세요. 베이직 기본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강사 연정인입니다. 이번에는 2022년 1회 때 소방설비기계,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 부분 1회차 문제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1번 문제 61번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상 대형소화기의 정의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는 것.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필기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꼭 틀리시면 안되고 실수하시면 안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로놓기 이런게 필기에서 나올 수 있지만 실기에도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 A급 기역단위 이상 B급 니은하 이상 소화기를 말한다. 그래서 답은 몇번이 되겠습니까? 10단위와 20단위 합이 그래서 30단위라고 제가 항상 얘기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능력단위, 능력단위와 산출개수는 틀립니다. 그래서 능력단위는 1단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대형 소화기는 A급 10단위, B급은 20단위 이상을 얘기하더라. 소형은 1단위 이상이고 대형 소화기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다라고 해서 정의도 잘 나온다는 내용입니다. 두번째 62번입니다. 분말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분말 소화약재의 가압용가스 또는 추가압용가스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겁니다. 틀린 것. 자, 가압용가스의 질소가스를 가축질 40이라고 제가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그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고 이산화탄소는 20이죠? 추가압용가스. 그래서 그거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1번, 가압용가스의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재 1kg마다 40m. 이산화탄소 사용하는 것의 이산화탄소 소화약재는 1kg마다 20으로 배관 청소에 필요한 양을 가산한 양 이상으로 한다. 자, 추가압용가스의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소화약재 1kg마다 40m. 더, 자, 추가압용가스에서 가압용과 추가압용에 대해서 이걸 구분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자, 틀린 거를 얘기했습니다. 틀린 거는 1kg마다 추가압용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의 질소가스는 가축질, 그죠? 가축질 40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40이 아니라 10리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압용이 여기가 40리터가 아니라 10리터이기 때문에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가축 40 이산화탄소니까 이산화 20 배관 청소에 필요한 양이라고 항상 강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63번 포소화 설비 후 화재 안전 기준상 포소화 설비 후 자동식 기동장치. 자동식 기동장치와 수동식 기동장치가 하나씩 존재하는데 이 자동식 기동장치에 대한 화재 감지기 회로우 발신기 설치 기준이에요. 그런데 발신기의 설치 기준을 약간 우회해서 여기에 여러분들한테 설비만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출전을 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화재 시 즉시 해당 조작부를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했을 때 간호 안에 넣는 말 특정 소방대상문에 층마다 설치를 하되 해당 특정 소방대상문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가 몇 미터 이하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의 구입된 실로 보행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걷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수평거리는 반지름, 수평거리는 그래서 제가 벽들고 퓨처, 보행거리는 벽들고 퓨처가 안 된다고 했어요. 벽들고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역과 니읏에 들어갈 값은 25미터 이하가 되고 보행거리는 40미터마다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일종의 그림을 살짝 보시면요.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평면도 딱 했을 때 이렇게 해서 길이 이렇게 돼 있고 구분이 이렇게 돼 있는 실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실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발신기가 여기에 이렇게 하나 있어요. 반경기 여기까지는 25미터가 나와. 이렇게 해서 25미터가 나와. 이게 수평거리잖아요. 그런데 보행거리로 했을 때 여기서부터 중심으로 가서 보행거리로 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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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피난 계단의 계단실비 부속실의 재연설비 화재안전 기준 중 극기풍도 단면에 긴변기라 이것도 화재안전 기준에 나오는 재연설비 중에 나오는 건데 이거 표가 있죠. 표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깊이 공부 안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알고 계신 분들은 답을 쓰셨겠지만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300mm인 경우 가장 긴변일 때 강판의 두께는 0.8mm 이상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표를 여러분들이 좀 숙지하고 계셨다면 아마 수입기표를 했을 건데 그것은 약간 좀 공부 기피 하신 분들 외에 그래서 급하게 하신 분들은 좀 헷갈렸을 수도 있고 좀 어려워 생각하시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65번입니다. 5개 소화전의 화재안전 기준상 5개 소화전 설비의 성능시험배관 꼭 5개 소화전 설비가 아니더라도 우리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개 소화 설비의 펌프 성능시험배관 직관부에 설치하는 유량 측정 장치는 펌프 전격 터출량의 최소 몇 퍼센트? 우리가 펌프의 성능을 볼 때 최소 토탈 몇 퍼센트 하죠? 그렇죠? 150% 하지만 유량은 150%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유량은 그 이상이 나와야 유량이 나와야지만이 150%를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50% 이상인 것은 하나밖에 없죠. 175%. 그래서 현장에서도 공사 현장에서도 이거를 아직 잘 모르셔가지고 모르셔가지고 맥시멍 그냥 150%로 유량이 하시고 하는 사고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다 다시 배관 다시 하고 유량이 교체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조심해야 돼서 현장에서 많이 탈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유량 측정 장치의 최소 몇 퍼센트 이상의 측정 양 성능을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런데 175%예요. 자, 그러면 보시면 개폐밸브 이전에 분기에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 저절밸브, 그러니까 전단에는 말 그대로 개폐밸브, 유량계를 중심으로 개폐밸브 후단에는 뭐예요? 유량 저절밸브, 그래서 100%, 150% 테스트를 합니다. 자, 이게 성능시험백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게 좀 더 확대된 모습입니다. 자, 이게 이제 약간 도시기호식으로 약간 그랬던 부분, 그래서 유량계 전체 앞에 개폐밸브, 뒤에 유량 저정 175%, 8D, 5D 자, 이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66번이죠. 할론 소화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자동차 차거나 주차장에 할론 1301 소화약재로 전역, 전역과 국소가 있는데 전역이었을 경우 최적 1m당 얼마의 소화약재가 필요한가 그러게 했을 때 제가 얼마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좀 전직 대통령님을 좀 이렇게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비하가 아니라 그냥 그 성안만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0.32가 64 옆으로 이사를 갔더라라고 제 친구들 중에 숫자적으로 0.32라는 애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0.32가 64 옆으로 이사했다라고 기억을 좀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답은 0.32에서 0.64kg 이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고, 주차장, 정기시, 통신기사는 0.32, 64. 그리고 개그부, 방소개가 라고 여러분 실기하고 하시는 거나 공부하실 때 제가 가끔 그랬죠? 방소개가. 방소개가, 실기 가시면 많이 하시는 방소개가가 있습니다. 그 방소개가의 소화약재, 양이죠. 그리고 얘는 개그부, 가산량. 그게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서류, 면화를 볕짐 여길 때는 0.52, 약간 좀 틀립니다. 소방대상으로 따라서 차고, 주차장, 정기실, 통신실은 0.32, 64지만 그 외에 서류, 면화를 특수 가연물이죠? 특수 가연물들은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금방 혼란한 탑을 해야 되네요. 0.52라는 거. 가연물culos 감사합니다.